세월호가 한국 선급이 승인한 화물 적재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은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평행수를 적게 채우면서 보건성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희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약 반년간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승객을 더 태울 수 있도록 객실을 늘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준공을 2주 앞두고 한국 선급이 검사를 했더니 세월호의 재원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총 톤수와 순수한 배의 무게인 경하 중량은 각각 239톤과 187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승객과 화물, 평영수 등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 중량인 재화 중량은 오히려 187톤이 줄었습니다. 배의 무게 중심이 51cm나 높아지는 바람에 보건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부 구조를 바꿔서 무게 중심으로 올라가면 G점과 그러니까 글래비티, 무게 중심과 부연시, B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는 보건역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 선급은 구조 변경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승객을 포함한 최대 적재 화물량을 1450톤 줄이는 대신 평영수를 1000톤 이상 더 늘려 보건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승객을 제외한 화물만 3600톤을 실었습니다. 3배 이상 과적한 만큼 평영수는 승인 조건보다 훨씬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에 눈이 먼 선사의 무리수가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